여러분, 이곳 열기가 너무너무 뜨겁습니다. 너무너무 덥네요. 즐겁게 즐기고 계신가요? 네, 저희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인 것 같은데요. 네, 근데 요즘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죠? 그러니까 여러분, 감기 꾹꾹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 좋은 날씨와 함께 아름다운 9월 만들어 나가시길 바라고 있겠습니다. 다. 목이 메이죠. 마지막 인사를 드릴 생각에. 그러니까요. 그러면 멤버들 이제 저희 큰 인사를 각각 드려볼까요? 네. 일단 귀한 시간 내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인지가 곧 컴백을 해요, 여러분. 네, 액토비!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, 액토비! 오늘도 열어보았는데 끝까지 잘 즐겨주시기 바라고요. 행복하세요. 잊지채명아였습니다. 워후! 썸버! 지금까지 이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